자, 계속해서 민주당 얘기 넘어가 보죠. 민주당 이재명 이제 전 대표입니다. 사실상 연임 도전을 시사하면서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고민에 들어간 상황인데요. 이른바 이재명 일극 체제가 더 굳어지는 거냐 이런 우려가 나오자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대표가 어떤 공천을 주도해갖고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의 당 내부의 어떤 지도력이 굉장히 세진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인 것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정치라고 하는 것이 다극 체제로 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일극 체제라고 무조건 부정적인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돼도? 아니 저는 크게 문제 될 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당대회의 흥행성이 좀 떨어질 가능성은 좀 있겠지만 또 최고인들의 경쟁은 좀 굉장히 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그러면서 잘하면 될 것 같고요. 이재명 일극 체제라고 무조건 부정적인 게 아니고 이재명 후보 1명을 놓고 찬반 투표를 해도 괜찮다는 게 정성호 의원의 생각인데 박성민 전 최고도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선거가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좀 다채롭게 싸우고 국민의힘처럼 4파전처럼 이렇게 흥미진진한 광경이 연출되면 당연히 당연히 야당 입장으로서는 즐겁겠죠. 왜냐하면 언론에 기사도 많이 나고 주목도도 높아지는 게 당연한 상식이니까.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국민의힘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총선에서 굉장히 크게 이겼고 또 제1야당으로서 이제 대통령과 굉장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고 대통령께서는 국회를 존중하지 않고 거부권 정치를 계속 반복하시려는 움직임을 보여주시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대여투쟁을 좀 굉장히 강하게 해야 되고 그걸 이끌어갈 만한 정치적인 인지도도 있고 지도력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중심을 잡고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짚어주신 대로 그럼 이제 한 명이 나와서 연설도 하고 토론도 없고 이렇게 하는 게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겠냐라고 하시겠지만 어쨌든 총선을 이긴 것이 자명한 사실이고 앞으로 차기 대권을 바라보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좀 대체할 만한 사람 또는 맞설 사람이 있겠느냐.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선 후보급 후보들 4명이 나와서 경쟁을 하는 핫한 경쟁이잖아요. 결국 국민의힘이 전당대회에서는 흥행에 더 성공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요, 비교가 안 될 겁니다. 민주당 내부 사정이니까 한 분, 일극체제도 나쁘지 않다고 하는데 그걸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만 민주당에는 진정한 전략가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에는 그 인물이 이재명 대표 하나, 한 분뿐이라는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생각하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를 이렇게까지 막무가내로 방어하기 위한 행동도 결국 인물이 없어서다. 그렇다면 이분이 무너질 경우에는 민주당 어떻게 가느냐. 한 명만 나와서 전당대회를 하고 또 전조가 있었죠. 지난 전당대회에 2등한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4번이나 기회를 박탈하면서까지 결국 공천을 안 줬잖아요. 박용진 의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황을 보면 민주당 상황이 굉장히 유연하지 못하고 굉장히 엄혹한 상황이다. 민주당 내부가 지금 의석수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상황으로 국민들께서는 판단하시겠지만 그만큼 이재명 대표의 상황도 그렇게 논략치 않은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 아직 당대표 연임을 공식화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화담 여담은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죠.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양만희 SBS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